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 주름 개선의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자 김한결씨의 사연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습 공격을 받은 익명 사연을 보냈던 김한결입니다. 제가 장려하는 케이스죠. 익명으로 보냈다가도 실명을 풀어도 별일이 없다. 혹시라도 친척 중 누군가가 요파셔이면 어쩌나 걱정해서 익명 사연으로 보냈었는데 어제 작은아버지께 또 전화를 받고 나서 굳이 익명일 필요 없겠다 싶어졌습니다. 친척이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좋지.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까지 느껴집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잘 전달해 드리죠. 직접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차라리 건너 건너 들어라. 네. 저녁에 남자친구 집에서 놀다가 잠깐 혼자 편의점에 물건을 사려고 밖에 나왔는데 작은아버지께서 한겨라 통화돼? 라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 문제는 통화되라는 문자의 돼가 그렇죠. o e에요. o a e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더러워 있죠. 왜 안 돼? 이거잖아요. 너무 거슬리는 아 왜는 o e 아니 왜 안 돼 할 때 돼 이렇게 하면 되게 거슬리잖아요. 아주 돼다 할 때의 돼에요. 되니도 아니고 돼도 아니라서 좀 신경이 쓰였지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지금은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타를 정신없이 쓰다보면 오타가 많이 나고 그거를 수정하지 않고 보내는 어떤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그냥 나도 흡수된 걸까?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걸 개갈구리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가? 그게 나였는데? 아무튼 거슬리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딱 이런 느낌 하나만 해도 이미 그 어떤 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죠. 그럼요. 사람에 대한. 네. 그러니까 누가 저 통화 돼? o e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저는 처음에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 전화해봐야지. 그냥 이러고서 빨리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글을 다시 보는 순간 되라는 글자만 떠오를 거예요. 얼굴에 써있을 거예요. 돼? 예. 또 그런 거 갖고 있다가 마을로 나온다. 나중에 조심해. 나와요. 어 안녕. 돼? 뭐 이러면서. 생각 그름이 입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종종 풀고 사시던지. 주된 통화 내용은 5월 달에 사촌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큰어머니를 통해 들었는데 사촌 언니가 저를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마음을 쓰고 있으며 네가 꼭 결혼식에 와주면 좋겠다고 큰어머니께 말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계시죠. 훌륭한 한국어예요. 정씨 여러분.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서 전해주는 거죠. 이렇다고 누구에게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옛날에 우리 간단한 것도 선생님이 너 오시래. 이런 거 아니다. 마을 선생님이 너 오라고 하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헷갈렸던 저희로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잘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황당함이 느껴질 거예요. 김한결 씨가. 상황을 또 설명해 주시지만 그 전에도 이미 아니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왜 두 달이 건너 전합니까? 결혼식이나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사촌 언니가 그거를 두 달 건너서 전하는 게 핵심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큰어머니의 말은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김한결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되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다 칩시다. 그걸 캐치한 이 작은아버지의 오지랖이 핵심인 거죠. 그거는 그냥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 끄집어내 선택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작은아버지가 직업이 기자였다면 아주 나쁜 언론인이죠. 침소 봉대하고. 그렇죠. 상황을 왜곡하거든요. 프레이밍을. 잘못하고 있어요. 어느 언론사에서 배워먹을 솜씨냐 이게. 사촌 언니와 저는 3, 4년 전 명절의 마지막으로 보았고 만나도 서로 잘 지내냐 잘 지낸다 정도의 말만 주고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은아버지는 몇 번이나. 작은아버지. 언니의 마음을 알겠냐. 그건 모르셨는데. 저로서는 그 마음이 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냥 아 언니랑 따로 연락해 본 적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아버지. 이상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네가 언니 마음을 봐서 꼭 결혼식에 오면 좋겠다. 그거 반복하시기에. 다른 사람한테는 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언니가 와달라고 하면 가야죠. 언니가 연락하겠죠. 언니가 계속 따옴표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 강조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고 몇 번 반복해서 대답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전화에 잘 대처한 것 같아 조금 뿌듯했습니다. 아, 얘기가 여기서 끝이에요. 작은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언니의 마음이 작은아버지의 것인지 큰아머니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언니로부터 나온 말인지 언니가 연락을 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사연거리를 만들어주시는 작은아버지께도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이런 김한결 씨의 사연을. 항상 건강하세요는 작은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죠,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김한결 씨의 사연이 참 미스테리했습니다. 약간 부조리극 같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같이. 좋아, 좋아. 뭔가 누가 누구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여기서 실체가 하나도 없는 말들 같이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중학교 다닐 때 친척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런 저런 것들을 배웁니다. 저는 그때 수업을 잘 듣지 않았어요. 자기 바빴죠. 그리고 이제 친척 집에 가도 사람들과 인사를 해요. 그럼 이제 가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분은 너희 무엇이고, 이분은 너희 왜 땡땡땡이고, 이분은 너희 땡땡땡 할머니고 다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호칭을 아니면 사람을? 다. 사람은 얼굴이 기억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친하게 지내면 되고. 아니면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되게 친척이란 귀찮은 사람들의 꾸러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제대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가. 부모님이 어떤 저보다 젊은 양반을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어디에서 알던 어떤 어떤 사람이래요. 친척이래요. 네. 그래? 어떻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집으로? 뭘 할 게 없나. 집으로 였나? 네. 인사를 했어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짜증내면 방송 안 합니다. 왜 계속 제가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해요. 저는 지금 리얼리티 살림 중입니다. 아, 몰입했구나. 네. 방송을 해 그래도. 너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카 세일즈맨이었어요. 가끔 연락이 와요. 그 이후로도? 차 바꿀 때 안 됐냐고. 그게 아니면 연락 안 하는 거예요. 답 안 했어요. 연락이 이제 안 와요. 그럼 그가 저와 친척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차를 팔아야 한다는 이유 빼고는. 제게 친척은 상당히 그런 존재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한결 씨. 결론은 이 정도로 화내지 말라? 뭐 이런 건가요? 김한결 씨에게? 아, 그러니까 그렇죠. 뭘 궁금해하고 그래?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신경 쓰고 그래. 여파 씨에서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안승준 군 나오기 전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 뭘 궁금해하고 그래? 뭐 그걸 궁금해하고 그래. 아니, 근데 좋은 지적이에요. 뭘 궁금해하고 그래는 사실은 조차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연이 되게 묘한 거예요. 아, 그건 그래요. 작은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러한 일이 있었다. 참 웃기지 않느냐. 그렇죠.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지만 정 궁금해하시면 작은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오, 이를 써서. 왜요? 왜 그러세요? 김한결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